차트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출제 유형 차트 1번 시트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문제는 5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 1번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현재 작성된 차트에서 별정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 막대에 해당된 계열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전체 해당된 계열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딜리트를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를 클릭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별정통신 서비스 계열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막대용으로 변경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시고 그 다음 현재는 가로막대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누적 세로막대용 그러면 세로막대용을 먼저 선택하시고 첫번째는 문꾼 세로막대용, 두번째는 누적 세로막대용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세번째 차트 제목을 위에다가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요. 더하기, 초록색 더하기가 차트 요소이고요. 차트 요소를 클릭하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면 차트 위쪽에 차트 제목을 추가할 수 있고요. 차트 제목을 마우스로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차트 제목 정보, 통신, 서비스별, 세부, 인력이라고 입력합니다.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이유는요.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차트 제목이라는 글자를 따로 지우지 않고 자동으로 지워지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서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차트 제목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네번째, 기간통신 서비스 계열의 기간통신 서비스 계열은 아래쪽 막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계열 안에서 2023 요소 하나만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치는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요소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차트 요소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선택된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안쪽에 특정 방송 서비스든 부가통신 서비스든 하나의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하나 표시가 되면요. 계열 겹치기를 문제에서 0, 간격 너비를 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범내는 아래쪽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범내가 현재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범내를 선택하시면 네, 아까 데이터 계열 서식을 표시했던 영역에 범내 서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범내 옵션에서 범내 위치를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첫번째, 다섯문항에 대한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는데요.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결과 시트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요. 그 그림을 참조하셔서 차트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첫번째, 차트에 대한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번째, 차트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두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2번 시트에 차트를 선택하시면 성적 장악부터 합계 데이터 계열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합계 계열은 막대가 좀 큰 숫자여서 크게 표시가 되어, 높게 표시가 되어 있죠. 합계 계열을 선택하시고 키보드 딜리트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를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차트 종류를 누적 가로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시고요. 가로막대를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첫번째가 문근 가로막대형이었는데 두번째가 누적 가로막대형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번째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이라고 표시가 된다면 직접 차트 제목을 입력하지 않고 A1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등호를 입력하시고 A1셀을 선택하시고 엔터 눌러서 A1셀과 연결해서 차트 제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근로장학 계열 근로장학 계열은 회색 계열입니다. 선택하시면 3개의 요소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요. 데이터 레이블 값을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요. 안쪽 끝에 선택하시면 근로장학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그림자 효과를 주려고 하는데요. 선택하시면 앞에서 차트 1번에서 작업하셨던 서식 창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림자 효과를 주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가운데 있는 효과를 클릭하시고 그림자를 클릭하신 다음 안쪽 가운데니까 미리 설정해 가셔서 안쪽에 가운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EPT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첫 번째 채우기미 선을 선택하시고 테두리에 가셔서 테두리에 대해서 테두리 선에 대해서요. 너비가 EPT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너비는 값을 문제에 나와 있는 2로 맞춰 주시고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값을 조정해서 2로 맞추셔도 됩니다. 다음 둥근 모서리 체크하셔서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차트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습을 5문항에 서식 지정하는 작업을 다 하셨다면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과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차트 3번 시트 클릭하셔서 또 한 번 서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델 명별 수익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앞에서는 삭제할 때는 해당된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또는 키보드 딜리트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예제는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에 해당한 데이터 영역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또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않고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문제 제시된 영역만큼 다시 범위를 수정하셔서 데이터 범위를 수익을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서식에 대한 작업 데이터를 추가하는 서식의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수익 계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수익 계열은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시면 혼합이 가장 왼쪽 아래에 있고요. 수익을 선택하신 다음 수익은 화면을 제가 위로 좀 올려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합니다. 표식 있는 꺾은 선형 꺾은 선형에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은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그 다음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Y축이 아닌 오른쪽에 있는 Y축의 눈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축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다시 오른쪽에 보조축의 눈금 값을 선택하시고 축 서식에 오시면 네 번째 축 옵션이 있고요. 축 옵션에서 문제에서 최대값을 20만으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값을 2 입력하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해서 총 5개의 0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수익 계열의 가 023 입니다. 가 023을 수익 계열이면 꺾은 선형이고요. 꺾은 선형에 023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레이블에 위쪽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 요소에 대해서 위쪽에 표시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새로 갑축의 제목은 새로 갑축을 추가할 건데요.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에 가셔서 왼쪽에 세로 갑축이죠.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 축 제목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범위 정하신 다음 단가 라고 입력하시고요. 단가를 경계라인을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가로 제목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가 세로 갑축 제목 을 선택하시고 축 제목 서식 에 오셔서 우리는 크기 및 조정 에 오셔서 텍스트 방향 을 가로 로 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의 색변경 인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위쪽에 차트 디자인과 서식을 클릭하셔서 색변경 을 찾으시면 되는데 차트 디자인 에 가셨을 때 색변경 을 찾을 수 있구요. 그 다음 단색 색상표 에 5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색형 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단색 색상표 5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문제 제시한 5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구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그림 차트를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는 실습 파일은 결과 시트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문항의 차트 작성하는 문제 실제 시험 에서는 차트는 5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식에서 2호 10점을 차지합니다. 차트 문제 살펴보셨습니다.